이 문화 스포츠계를 향한 여야 러브콜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이 파페라테너 이명주 씨를 영입하려고 민주당에서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서 영입이 불발이 된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에서도 의견을 물었다고 그럽니다. 정치에 별로 뜻이 없다. 이렇게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 황제로 불린 진종호 선수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영입 명단에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일단 스포츠 스타 그리고 예술계 스타 이런 분들을 총선에 영입을 하면 일단 좀 도움이 되죠? 일단 관심은 끌고 조금 득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길게 봐서 그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에까지 이르렀던 사례는 별로 보지를 못해서 양당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인재영입 경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자신의 영역에서 계속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두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거 포함해서 맨 총선 때마다 인재영입을 경쟁하듯이 하는데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가 아니고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발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영입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최재원 선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특히 두드러진 게 영입하지도 못하면서 미리 뭔가는 흘리고 박지성 선수도 보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은 뭐 영입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불발이 됐으면 그거는 그냥 보완에 붙여야 돼요. 그분의 인생도 있고 또 영입한다고 해놓고 불발했으면 그거는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젓이 또 후일담을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영입 접촉도 하지 않고 영입할 것이다 이런 걸 뉴스를 만들고 보도되게 만들고 하는 거는 양당의 지금 실력이죠, 실력. 그래서 이 이전에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저분들이 과연 영입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두 번째 치고 영입 자체를 무슨 장난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접촉도 안 해 놓고 명단을 흘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지성 선수가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저게 다 정당이나 정치권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진정성, 실력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날카로우고 빗받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도 좀 알아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방송사와의 신년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계자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많은 기자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은 주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대담 형식으로 주제를 하나씩 다루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논란도 논의해서 뺄 생각이 없고 차분히 이야기하면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데 대담은 아마 오늘 4일 KBS와 녹화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런 형식을 택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형식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이런 대담 형식으로 택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차분하게. 그런데 그거는 약간 붕색한 변명처럼 들려 들리고요.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 하시는 게 맞죠, 맞는데.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국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외에 한 몇 달은 했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하고 그 도어 스태핑을 지속하던 차에 한 매체하고 바이든 그 사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기셨나 싶고 참모들도 아마 직접적인, 준비되지 않은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자꾸 만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기자회견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 특히 이번에 저 신년 대담으로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셔서 아마 저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뭐냐 하면 신년 대담에서는 올 한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새해 전국 구상을 또 종합적으로 밝히시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건을 얘기를 하시면 언론이나 국민의 모든 관심이 그쪽에서만 쏠리고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 민생에 또 중요한 영향을 줄 저 전국 구상에 관해서는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봐 그게 하나 걱정이고요. 제가 이왕 또 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막 해결하고 해명하듯이 하는 이런 거는 일체하지 마시고 그냥 짧고 간단하게 진심을 담아서 반성과 사과의 분위기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만 담아 쓰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메시지라는 게 메시지 내용보다 그 메시지 화자의 분위기나 태도나 이런 것도 메시지 전달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이런 형식을 택한 신년대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애당초요. 신년 기자회견 안 할 거다. 아마 하면은 구정대담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초기의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만한 우선 시점이 아니잖아요. 설 기자회견 아니면 봄맞이 기자회견. 그런 정도 시점이잖아요. 설 전이니까 신년. 그러니까 7일 날 방송하면 8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신념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미리 발표를 하고 해야지 이것을 그냥 할 듯 말 듯 하느냐 마느냐 참모들한테 대통령 요청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걸 또 의견을 물었다고 또 난상토론했다고 또 보도가 나게 하고 그럴만한 일이냐, 저게. 첫 번째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대담으로 늦게나마 한다. 그런데 왜 녹화합니까? 만약에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주말에 녹화하고 만약에 7일 날 방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죠. 대담을 녹화를 해요? 그러면 저건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4일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저러다 보니까 KBS하고 만약에 사실대로 저게 사실이면 그러면 편집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거는 우선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을 택하는 건데 왜 녹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저걸 제시를 하느냐. 그러면 땡껏 띄고 자를 거 짤리고 편집할 거 편집하고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일단 뭐 하러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좀 더 흘러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집됐다고 해서 특별히 더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결과를 보고 추가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정치 여단 여덟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